다음에는 또 이 가수는 지금 지방에서 지금 KBS 노래장 독학군대고 지금 조금 전에 막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정말 고중도를 타고 어디 가시면 예행하실 때 보면 고중도에 가면 휴교소에 가면 휴교소에 가면 이 사람 음반이 참가 팔고 있습니다. 음반을 엄청 많이 팔고 있습니다. 유튜브에도 지금 한 20만 거리 올라가 있고 지금 끼끼 가수 백동쓰우기 가수 수련합니다. 소방송 맞이해 주십시오. 후보 고장난 벽시계 시원rama believe 고장난 벽시리 밤을 쌓는 불만한 불빛 저만큼 탕훼쉬도 보자가 난 당신이 없어오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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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